히힛 히힛 양쪽 다 남은 목숨이 없어 이거 긴장되는군 앞으로 일본 이게 마지막 기회다 끝까지 싸워라 ㄷㄷ 음... 히힛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적에겐 남은 목숨이 없다 처분 써버려 양쪽 다 남은 목숨이 없어 이거 긴장되는군 사낸 쓰러졌어 이게 마지막 기회다 끝까지 싸워라 적들을 묵사발로 만들었군 상대를 궁지에 몰아나와대 결판을 내버려 본격적으로 상대방을 둬 납치 3개 히힛 이런 괴물을 봤나?